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깜짝으로 카메라를 켜보았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처음인가? 하여튼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브이로그에 깜짝 게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게스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분과 재밌는 걸 많이 할 예정이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제 오셔야 되는데 그 게스트분이 언제 오실지 과연 그러면 한번 기다렸다가 게스트분이 오시면 다시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아이고 언제 오나 아아 올 때가 됐는데 드디어 왔다 오늘 저와 함께 할 게스트분 이지훈입니다 갑시다 오늘은 저와 함께 그냥 저 따라다니시면 돼요 네 오늘 선물 같은 날이 될 거거든요 어 설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엄청난 일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행성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고고 고고 오케이 잘했어 자 그러면 그럼 이제 기껄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움비씨 아니요 저 이런 거 못 하는 거 알죠? 그렇게는 안 해요 첫 번째 행성지로 갈 거예요 첫 번째 행성지로 갈 거예요 네 오늘 아무것도 모르잖아 에휴 모르네 너 진짜 모르지? 네 진짜 모르잖아 잠시만요 몇 층에 왔지? 야 식당이 어디냐 식당 간다고? 8층이냐? 아 식당에서 밥을 먹인다고? 오오오오오 아 이거구나 오오오 나 이런 거 진짜 못 하는 거 알지? 오오오 오오 굉장히 음 오늘 정말 설레지 않아요? 네 손 잡지 마세요 안 잡았는데요 와 아 나 가만히 있었어 아 첫 번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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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앞에서 아 일단 내려보세요 일단 끄세요 여기 앞에서만 네 이렇게 밥을 먹고 올 거예요 첫 번째 행성지는 집밥입니다 그렇지 너 진짜 오늘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네. 진짜 모르지 너? 오케이 됐어. 오늘 낚시하러 갈 거야. 그래? 형이 낚시하러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강아지한테. 찬집 깎아? 찬집 깎아 해놓고 강아지도 먹고 좋아. 이런 거 있는데 형이. 아니다. 오늘 시작. 제가 이런 거 누구한테. 진짜 안 하네. 진짜 커? 낚시 커? 아 그럼 맛도 다 먹는다. 커피 한 대 하러 갈까? 그래? 응. 누가 가는데? 회색하면 왜 그때? 일단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나 같은 거랑. 네. 진저 유자차 하나랑. 싸하탕으로 드릴까요? 네. 아직 그냥 안 먹어? 어. 네 이렇게 지금 불러드릴게요. 어 윤도우님으로.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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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 이거 제 걸로 돼 있나 봐요. 커피. 저희는 테이크아웃을 해서 나갈 겁니다. 오은이 형. 온필이. 브이로그. 이제 저희는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볼 건데요. 이 안에. 엄청난 분이 계십니다. 어. 왔어? 어 왔어. 아. 아 3시간 기다리겠네. 아 그니까 미안. 오늘 촬영했다고. 왜 나가냐고. 같이 촬영하자고. 해가지고 왔는데 3시간 기다리게 하네. 미안. 네 이제. 저희는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볼 겁니다. 다음 장소 어딘지 알아요? 아 몰라요. 그쵸? 네. 전 알아요. 바로. 홍. 홍대? 홍. 릉. 숲. 아. 아 거기 가는 거야. 네. 도은이가 너 뭐 심었던 거. 응 맞아. 대나무? 응 그 대나무인데. 어. 그곳에 한 번 다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은이 설레? 어 설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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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연. 우리의 여정은?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홍릉숲. 윤동훈이 나무 심었던 곳. 그 분이. 오늘. 저와 함께 하는데요. 공경했습니다. 아이고. 아우 좋아. 화장실 옆에 한 번 어쩔 수 있어. 하하하. 하하하. 도착했는데. 제가 한 번. 내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홍릉숲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오늘 모신. 귀한 분은 잠시. 잠시 사라졌습니다. 금방 올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나무. 나무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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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요. 나무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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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훈이 여기서 나무를 심었다. 이 말이지. 자, 도훈이 너가 나무를 심었던 곳으로 이제 한 번 가볼 텐데 너 기억나세요? 어 가자, 그럼 한 번 가볼까요? 넌 오늘 좀 가을 남자네? 응? 가을 남자아오 오케이 오케이 좀 멋있게 입었네요, 실이 나는 야, 도훈아 너 심은 거 저기 있다 아, 얘를 와, 진짜 궁금해 에이, 윤도훈이 심은 나무 이제 뽑아 가야 돼요 이거 자릿세가 있어 이거 아니잖아 좋다 아, 우리 거 여기 있다 우리 게 진짜 있다고? 응 저거야? 어, 리얼 조그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우와 우와 완전 신기해 와, 너가 이렇게 해왔구나 야, 나도 사인하면 안 되냐? 아, 난 안 되는 건가? 어, 내 거라가지고 아, 데이식스인데? 아니야, 아니야 데이식스, 도훈 대나무, 이게 대나무구만 와, 여기 많이 컸다 눈 무슨, 그대로인데? 우와 나중에 나중에 왜 조심해 아, 아 아, 그래? 아, 저 사인할래, 형? 아니? 어 그냥 갈게요 가면 될 거 같아 으악 자, 오늘 또 이 이 나무의 이름은 주목이라고 합니다 네, 컨센트 레이트 어,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이 나무는 주먹이고 이렇게 봤습니다 네 빨리 와요 한번, 네 한번 놀러 오셔서 한번 보고 가세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직 갈 곳들이 남았기 때문에 어, 다음 장소는 가서 알려줄게요 네 네, 갑시다 또 가요 그냥 아임없이 가면 돼요 이번엔 저희가 어 아 아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네, 제가 이런 사진을 처음 찍어봐서 도훈이랑 같이 추억을 남겨보겠습니다 오 여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훈이가 문 열고 봐봐요 도훈이가 문 열고 봐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월 체크인 먼저 할까요? 네 방역을 위해서?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두 분이서 이렇게 문을 닫아드릴 테니까 다 이렇게 아 아 아 저희가 리모폰은 이렇게 우선으로 된 이어폰이고요 네 하, 오늘 에이커 오늘 에이커 이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 우 아 이거 보면은 이거야 이거 이거는 이 안경 많이 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잠깐만 보고 쉬었다. 좋아. 이 정도면 준비 다 됐습니다. 좋은데요? 오케이. 눈 또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제 한 번 사진을 골라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두 장분이에요. 두 장을 한 번 골라올 텐데 일단 저 먼저 한 번 골라보고 있을게요. 와우, 괜찮은데? 이거 화보.. 화보니까 두 장 골라야 되거든? 이거 골라? 이거는 골라줘? 진심? 이거 하면 이제 한 장밖에 안 나오네. 아, 그래? 오브 버. 두 장, 두 장. 오브 버가 진짜 잘 나왔어. 어? 괜찮은데? 그렇고. 오브 잘 나왔어. 이거 있고. 되게 다정다감해 보이잖아. 네, 이거 하나. 이게 레전드인데. 더 할래? 아, 이거 괜찮네. 이거? 이걸로 할래? 이렇게 두 장을 골랐습니다. 어, 골른 사진 두 장을 인화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뭘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인화 사진 나오면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제가 오늘 도훈이를 위해서 정말 맛있는 닭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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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해줄 건데요. 음. 우와, 설렌다. 네. 어, 제가 정말 이곳에서. 아, 이거는 찹쌀. 를 불러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도훈이를 위해서 한번 맛있게 닭백수. 만들어 줄게요. 파이팅! 놀이를 어떻게 하냐? 자, 일단은. 닭 손질! 닭은 내 손질. 네, 알겠습니다. 닭 손질은. 닭 손질은. 아, 이거 닭 손질은. 아, 이거 닭 손질은. 어, 진짜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한 번. 그런 건데. 잠시만요. 아, 이거 어떻게 닿아. 어, 어떻게 닿아. 가을이 없어요? 아냐, 아냐, 아냐.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뭐예요? 이 바꾸기 있었네요. 네, 좋아요. 빨리 손 조심하시고요. 괜찮아, 널 위해서 한 건데.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뭐하세요? 네, 저 갈게요. 아, 고맙습니다. 두 마리가 들어있는데. 아, 네. 많더라. 두 마리? 어떻게 들어와. 아, 어떡하십니까. 닭 날개 끝부분. 아, 맞아. 끝부분에 자라야 되는데. 여기가 닭 날개잖아요. 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요 끝 끝만 이렇게 그냥 자르면 돼요. 그걸로 하지 말고 가위로 왔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에? 네. 오, 날아가자는걸.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짥다. 그냥 밤들. где 저희는 FFLAXGOL까지 떼줄 건데요. 일단, 물로 씻어요. 이 전체를? 물로 씻고. 이 노란 거를 마따. 노란 거를 좀 떼더라고. 네, 잠시만요. 나 know 기어이 Beetle caucus. 귀여운andra 그리고 별을 건가umba. 내가 해준다니까. 뭔가? 어. 나도 말 못해. 손을 켜지로 치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끝에 끝에. 이런 거, 이런 거를 물로 해서 제거를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저거 있거든요. 꺼져야 되거든요. 아, 네. 손이지? 네. 손 집어넣어서. 아, 네. 방금. 오! 방금 좀 징그러웠어요. 아, 미안해요. 동현이 오는 거니까. 아니, 이 뼈만 느껴져서 좀. 아, 미안해요. 동현이 오는 거니까요. 김치찌개가 오는 거니까. 이거 어떡해. 하고 있어 봐, 나 뭐 좀 시켜먹어. 아, 나 그거 하고 있어 봐. 아, 나 그거 하고 있어 봐. 신기해. 나도 신기하지. 요리는 그런 거 없어. 응. 아, 왜? 응. 걸어야 되네. 진짜, 나는. 내가 그런 거 없는 거 같아. 진짜 어려운 거 같구나. 선배님. 솔로 활동할 때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정상스럽게 써줘. 또 막, 내 맘 알지? 이런 거 하지 마라. 좀 짧은 거 알아? 아니요. 기회가 있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원필2, 원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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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잘 듣고 있어요. 음악이란 게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원필씨도 그런 뮤지션에 들어줬으면. 오케이. 네. 아, 그렇구나. 우리 한 시간 끓였나, 지금? 네. 진짜 한 시간 끓였을걸? 잠시만요. 아, 미안해. 이야, 맛있겠다. 솔직히 잘 익었는데? 그러니까. 잘 익었는데. 이야, 미친. 이상찬하다. 아, 원필씨가 이렇게 생겼어. 고맙다. 먹어봐. 자, 먹어볼게요. 음. 음. 저거 진짜 이름데? 오. 소화했죠? 다 같이 안 익었네. 저 이거. 나 이거 못한 거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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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상한? 응. 맛있어? 안 된다고? 아, 맛있네. 크라. 잘했네. 다 같이 해줄게. 어? 물을 먹는다고? 한 번 더 해줄까? 아,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아, 근데 아까 우리 사진 찍은 거. 그거 어떻게 됐나? 그럴 줄 알고 준비했다. 준비까지 했어? 응. 우와. 우리 아까 고른 두 장. 응. 우리 아까 고른 두 장이 인화돼서 나왔다. 우와. 치기 괜찮은데? 야, 이거 진짜 잘 찍었다. 진짜 잘 찍었다. 우와. 너무 이쁜데? 아, 이거 되게 이쁜데? 되게 이쁜데? 내가 바로 할 수 있는데. 아, 맞네. 나 이거 지금 편했는데요? 그리고 봐. 나는 개념이 사진이 제일 좋아. 우리 스위가 좋아. 우리 스위가 좋아. 잘 나왔다. 응. 어디 갔지? 우리? 하현준한테 왜 그랬어. 하현준한테 왜 그랬어. 하하하핰. 하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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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하핰. 진심. 저거. 미쳤다. 낚시 릴리야? 어떻게 갔지? 아, 릴리야 이거. 릴리야 이거. 릴리이랑 비슷한. 너 낚시 좋아하니까. 내가 진짜로 준비했어. 낚시 릴리에. 이렇게 공개하는 거. 눈 뜨면 이거 없어져. 아. 미안, 미안. 너가 열어라? 눈 뜰게. 널 위한 선물. 열어봐. 열어봐. 이거 진짜 너가 선물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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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필 형이다. 아니 너 진짜 고마워. 우와. 우와. 장소지. 헤드폰을 볼 필요가 없네. 아. 아. 감동들. 물어봐. 멋있다. 코디랑 잘 어울린다고. 그렇지. 다크하면서 밴디한 느낌. 가위남자 같다.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하아. 세상에. 조심하네. 오로이. 여러분. 여기다 사인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서로 교환하는. 아. 편지를. 네. 너무 몰라. 네. 내가 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만하네. 영원하자. 겨울이었다가. 하나, 둘, 셋. 이게 뭐. 이게 진짜 의미가 있나요? 내가 손바닥에 안 먹어야 했는데. 이거. 이거 아니에요? 아, 저 좀 잘 자거든요. 야, 최근에. 늦게 100시간을 같이 함께 보냅니다. 여기까지. 좋은 거 같아요. 자, 이제 밥도 먹고 선물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남산타워 가서 우리 방안을 보면서 이제 처음 밀고 한 번 가르쳐주세요. 어쨌든 이거 받은 것도 많고 아, 저 온패 손도 먹고 시계도 먹고 사진을 찍고 난 둘이서 형 먼저 해보이냐? 형 먼저 해보여요. 먼저 해보여요. 어쨌든 이 영상이 나라쯤에 제가 아마 없을 테니까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건강하시고 우리 홈패 씨에 남은 생물을 먹으세요. 아, 금방 나오니까 뭐 다시. 금방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있어요. 노래 참여할게요. 그럼 또 봐요. 저희 usually 30 Sex 70 70 20 1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